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혜인 의원입니다. 오늘은 이곳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 녹색당, 여성애당 이 세 개 정당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3개 정당 연석회의를 결성함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곳 소통관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더욱더 진지하고 심도 깊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중순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당대표가 새롭게 선출된 이후에 기본소득을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걸었던 혹은 기본소득을 오랫동안 정당에서 논의해왔던 정당들에게 기본소득 도입과 공론화를 위한 연석회의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의 결과 7월 중순에 각 정당의 대표자 간담회가 진행이 되었고 이 자리에서 연석회의 결성이 1차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각 정당의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서 기본소득당, 녹색당, 여성애당 이 세 개 정당이 최종적으로 연석회의 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기본소득에 대한 정치권 내의 논의를 더욱더 심도 깊게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말만 기본소득이라는 아주 뜨거운 핫한 아이디어만 떠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실현시킬지, 어떻게 공론화할지, 어떤 모델이 필요할지, 그리고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한 중요한 합의들을 만들어 나가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폭우로 인해서 많은 국민분들이 수혜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버팀목이 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의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기본소득을 지지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인분들이 정당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기본소득 연석회의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의 다양한 현안들까지 2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다양한 현안들까지 논의하는 현실적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의당, 녹색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3개 정당의 대표자분들께서 발언을 하실 예정입니다. 이 세 분의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당 김진아 공동대표님, 그리고 녹색당 성미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 대표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성의당 김진아 공동대표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당 공동대표 김진아입니다. 기본소득당이 제안한 소수 정당 간의 만남 이후 여성의당은 당내 기본소득 논의를 막 시작한 참입니다. 계기를 마련해준 기본소득당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시민들은 기본소득을 간접체험했습니다. 가구당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개인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상상의 영역에서 반드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여성의 관점입니다. 정책을 만들고 제안하는 이들이 흔히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은 여성이라는 사실. 기본소득 대상자의 절반도 여성입니다. 여성의당은 대한민국 최초 여성의제정당으로서 기본소득 논의 과정에 여성에 관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개입할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경제 위기로 이어지면서 가장 먼저 생계에 타격을 입은 것은 여성입니다. 1인 가구 600만 시대, 여성은 가정 내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성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중은 57.4%로 남성의 4배에 달합니다. 이 숫자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2017년에 나온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가구주의 빈곤율은 남성 가구주 빈곤율의 2배에 이릅니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 채용 성별 격차, 임금 성별 격차가 고스란히 빈곤의 성별 격차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성별 격차가 기본소득 논의 과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여성이 노동 조건을 개선할 기회를 얻고 삶의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질 수 있도록 여성의 당은 기본소득당, 녹색당과 함께 기본소득 연석회의에 참여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녹색당 성미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긴 장마로 곳곳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47일간 이어진 폭우로 11개 시도 3,500가구 6,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인명피해만 5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과 이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22일 기본소득 논의를 위한 소수정당 간의 만남 이후 이렇게 빠르게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신 기본소득당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여성의 당, 기본소득당, 녹색당이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6년 총선 당시 녹색당은 중요한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대한민국 사회에 던졌습니다. 당시 생소했던 기본소득을 매일매일 공부하며 선거 유세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거리 곳곳에서 만난 수많은 시민들은 기본소득이 뭐지? 일을 하지 않는데 돈이 생긴다고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저희 정당의 이야기에 기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 아님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녹색당이 잘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되었습니다. 변화로 인한 불평등은 더욱 커졌고 이로 인해 전국민에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재난기금이 모두에게 지급되자 일시적으로 지역경제가 움직였고 사람들에게는 활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논의가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의 기본소득 논의를 활발하게 이끌게 된 계기는 기본소득지구 네트워크의 16차 정기총회가 서울의 서강대에서 2016년 7월에 열린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총회의 주제는 사회적,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여러가지 생태적 이야기들이 관점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2장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국가는 이를 기본적인 인권임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기상황이 극에 달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안전장치로 기본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을 논하기 가장 적절한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당은 늘 인간, 비인간 생명이 존엄하게 공존하며 차별, 불평등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존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만을 만들기 위해 국회 안과 밖에서 연대하며 기본소득의 실현이 될 날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상임 대표 신지혜입니다. 오늘 매우 역사적인 날입니다. 기본소득당, 녹색당, 여성의 당이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3개 정당 연석회의로 힘을 모으기로 한 날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올해 1월 19일 창당하면서 2만여 명의 당원들께 하루빨리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애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총선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국민적으로 기본소득 공론화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분들께 했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는 한 걸음을 떼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기본소득 도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상식을 만드는 일입니다. 원내 한 석을 보유한 기본소득당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와 함께 힘을 모으는 일이 절실했습니다. 이런 고민 끝에 기본소득당은 지난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주요 정책으로 국민들께 제안한 정당의 대표자들께 티타임을 제안했습니다. 약 1시간 이상 진행된 티타임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각 정당들이 혼자 고군분투하는 대신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3개 정당 연석회의입니다. 각각의 가치와 의제를 갖고 있는 기본소득당, 녹색당, 여성회당 이 세 정당이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힘을 모읍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어떤 세상을 실현하고자 하는지 미리 엿보게 합니다. 기본소득이 실현되는 세상은 공통부에 대한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며 최소한의 삶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세상입니다. 오직 성장에만 매몰되어 자연을 착취하는 대신에 에너지를 정의롭게 전환하고 기후악당국가 오명에서 벗어나는 세상입니다. 가부장적인 경제구조를 젠더 평등하게 전환하고 여성자립을 지원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는데 기본소득이라는 대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통인식으로 세 정당이 모이게 됐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일상을 바꾸게 될 기본소득은 단지 대선주자들의 이슈몰이를 위한 의제나 누구 편인지 드러내는 의제로 소비되어서는 안됩니다. 기본소득이 실현되면 대한민국 복지체계가 더 허약해질 것이라는 억측이나 재원을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편견도 경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체계를 만들 기본소득을 통해 87년 민주화운동과 97년 경제위기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함께 살아갈 세상을 새롭게 설계하고자 합니다. 색깔론을 거부하고 억측과 편견을 경계하며 기본소득 도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새 정당은 앞으로 기본소득은 어떤 가치를 담아야 하는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를 치열하게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서 어떤 이행 전략을 가져야 할지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기본소득, 녹색, 여성, 의제와 가치가 기본소득과 만나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1대 국회 역시 협치보다 고성이 난무합니다. 기본소득 중심으로 새 정당이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협의와 협력의 정치를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새 정당이 만들어갈 기본소득 논의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기본소득당, 녹색당, 그리고 여성의당 새 정당은 잠시 후 11시부터 의원회관의 제3세미나실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세계정당 연석회의의 첫 번째 대표자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대표자 회의에서는 공동정책토론회와 공론화 사업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어나갈 3개 정당의 기본소득 연석회의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아직 장소를 대여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한 가지 공지 말씀 기자분들께 좀 드리고 싶어서 남았습니다. 오늘 저희 의원실에서 공직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현황을 정리한 자료를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성평등한 대한민국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기자분들의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는 이메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개 정당 연석회의 관련 보도자료는 출력해서 저 뒤편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많은 참고, 보도하실 때 많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